아까 이 컨셉으로 왔는데 제노랑 지성이랑 사귀는 거야 제노랑 나랑 바람피는 거야 제노랑 지성이랑 손을 잡고 뒤로 제노랑 나랑 손을 잡고 제노랑 나랑 손을 잡고 해봐 해봐 자 둘이 생각해 넌 이쪽처럼 생각해 이쪽처럼 생각해 뭐야 이런게 귀여운데 어떻게?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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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뭐였어? 아이돌 역사에서 이런 사진 찍는 사람 처음일 거야 네 근데 방금 너랑 한 번 찢어봤잖아 근데 난 마크를 쳐다봤어 네 야 오이차이 이런 거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제 드라마 드라마 전진했어 드라마 전진했어 드라마 전진했어 드라마 전진했어 지진이 지진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얼굴에 지금 웃음이 가득하네 아 사이점이 쏘올이 아 진짜 좋았습니다 젠도 결혼하자고 해서 가능한 스토리의 합작이었다 이제 왜 이렇게 자 그럼